자 76쪽으로 갑니다 자 맨 후에 7번 전에 핵심 체크 좀 볼게요 핵심 체크인데 여기 제목이 지방세세를 적용에 의한 분류인데 이건 국세에는 이런 구분이 없고 지방세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도 언젠지 얘기했지만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률로 정해요 법률로 정해서 이게 지방세도 걷고 그 다음에 국세도 걷어 가는데 문제는 국세는 세금이 전부 다 중앙정부의 세금이 다 귀속이 돼요 하지만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각각의 지방마다 세금이 가죠 문제는 어떤 지방은 재정인 상태가 좋은 지방도 있지만 어떤 지방은 재정이 안 좋은 지방도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가정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취득세가 4%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재정이 좋은 지방은 4%에 우습게 되겠지만 재정이 안 좋은 지방은 이 4%도 상당한 부담일 거예요 부담 그래서 이 지자체가 해당 지방에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잘 걷으려면 세금을 좀 깎아 줄 테니까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로 정해놓은 이 세율을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를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어요 그게 특성인데 그래서 이제 박스의 1번 1번은 이제 요거는 이제 조정 못해요 이건 보니까 제목이 일정 세율이라 해서 땡땡 법률에 의해서 일정하게 고정된 겁니다 됐기 때문에 지자체는 어떠한 조정도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거는 법률로 정해진 대로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거죠 2번 자 요건 체크합니다 제목이 표준세인데 이게 뭔 얘기냐 보통 제일 많은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 쓰는 게 원칙인데 재정상 기타 특별한 세율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즉 해당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 게 뭐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등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뭐랍니까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보통 대부분의 지방세가 거의 다 이렇게 표준세율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3번 보세요 제한세율 이거는 이제 2번처럼 조정을 하되 상한선하고 하한선도 해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감이 되도 어느 정도 폭까지 가감할 수 있게끔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 이메이셋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그 2번 표준세율로만 보시면 돼요 항상 법률을 정한 기본이 원칙인데 다만 얘기를 사용하기가 난감하다면 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가감 폭이 있는데 이 가감 폭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0%예요 그래서 보통 조정폭이 플러스 50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76쪽에 7번 뒤로 가죠 이제 담세력의 측정의 연구를 부르는데 자 보니까 1번이 응익세가 있고 2번이 응능세가 있네요 이때 응익세가 뭔 뜻이냐면 이것도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어떤 이익에 대해서 보니까 수익에서 담세력을 측정한 조사에서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 이게 응익세고 응능세는요 이익과 무관하게 이익과 관계없이 세금을 걷겠다 이게 보니까 응능세에서 일정한 이익은 응익세예요 일정한 능력은 응능세라고 합니다 8번 과세 대상이 인적 귀속의 연구인데 인쇄가 있고 물쇄가 있죠 이것도 인쇄 물쇄가 사람한테 건데 그 뜻이 아니고 인쇄는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세금 낼 대상이 두 개인데 이걸 각각 각각 세금 내면 얘를 보고 물쇄라고 부르고 이걸 합쳐서 한꺼번에 합쳐서 한꺼번에 부과한다면 얘는 저희가 인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각각 매기면 무슨 세? 물쇄 합치면 무슨 세? 인쇄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합쳐서 세액 산정인지 각각 할 건지 해서 이게 인쇄 물쇄지 사람 물건 아닙니다 다음 우측에 아홉 번째입니다 과세 대상이 이런 분류인데 1번이 유통세가 있고 2번이 재산세 3번이 소득세 4번이 소비세인데 이거는 어떤 형태별로 세금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유통세 이거는 부동산이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나 재산권 등의 이전에 대해서 걷는 세금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등이 있고 둘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걷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관계없이 당의 재산에 대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기세 등등에서 특정 재산에 대해서 걷는 겁니다 세번째 소득세인데 이거는 수입과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걸 의미하고 네번째 소비세인데 특정한 소비 형태, 특정한 소비에 대해서 걷는 걸 보고 저희가 소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번째가 10번은 체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부동산 관련 조세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첫날도 얘기했지만 항상 부동산 세금은 3단계 취득 단계의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 단계의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 단계의 세금이 있다 해서 항상 3단계고 취득할 때는 2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보유할 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땐 양도소득세 이 5가지 세금만 늘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늘 5개 세금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으면 이 5개 세금만 기억할 건데 맨 밑에 보면 77쪽에 표가 있고 그걸 다시 풀어 쓰는 게 그 뒷페이지예요 제가 뒤에 볼게요 뒤에 가면 78쪽에 가시면 부동산 활동이랑 분류해서 취득, 보유, 양도에서 표가 나올 거고 그 동그래미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각각의 단계마다의 세금이에요 각각의 단계마다의 세금인데 첫째 취득세 어디? 취득이 체크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면세 어디? 취득에 재산세 어디? 보유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양도세 어디? 양도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에서 어디에 보유에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세금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5개 세금은 필수요건이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그 박스 위에 79, 8쪽에 맨 위에 보면 그 색깔이 펴진 네모가 있죠? 색깔이 펴진 네모 첫째 취득과 보유 시 공통되는 조세가 있고 둘째 보유와 양도 시 공통된 조세가 있고 셋째 취득 보유 양도 시 공통된 조세가 있고 넷째 취득과 양도의 공통된 조세라고 해서 그 4가지가 보이죠 결국 뭐냐면 이 각각의 단계마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단계마다 중요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공통되는 세금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첫째 다시 취득과 보유할 때 공통되는 거 하나 있죠 지방 교육세입니다 지방 교육세예요 두 번째 보유와 양도 시 공통되는 것도 있네요 얘는 하나만 기억합니다 지방 소득세입니다 지방 소득세 셋째 취득과 보유 양도 전부 다 공통된 건데 세 가지가 있네요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소비세 넷째 취득과 양도 시에 공통되는 것도 있네요 뭐가 보입니까?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봐야 돼요 이렇게 공통된 세금도 어떤 게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금년도에는 이게 시험 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세금도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통된 세금이 대체 뭐가 있는지 이 내용들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세 총론에 관련된 내용을 다 끝내도록 했고요 자 쭉 넘어가요 넘어갔는데 2편 지방 소득입니다 지방 소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취득세예요 교재는 85쪽입니다 85쪽이 취득세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니까 내용도 정확하게 다시 마지막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죠 이제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자 취득세인데 얘는 일단 취득 단계입니다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걷는 세금이 요게 취득세예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걷는 게 요게 취득세고 그럼 대체 취득세는 언제 되는 세금이냐 당연히 취득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취득이 돼야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해야만 내는 세금이 요게 취득세고요 그럼 대체 취득이 뭐 하는 거냐 저희가 취득했다는 것은요 민법상 소유권을 갖는 게 취득이에요 다시요 민법상 뭘 가져요 소유권 갖는 이 자체가 취득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소유권을 갖는 게 취득이다 즉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한다 내꺼 된다 소유한다 그래서 내꺼 되는 게 요게 취득이라고 이해가 돼요 항상 소유권을 갖는 게 취득이다 라고 합니다 소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대체 소유권은 어떻게 갖냐 갖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요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요 그럼 일체의 모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뭐 사기나 강박, 궁핍 이런 거 빼고 그냥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세금을 해요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요 이게 저희가 취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소유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아니에요 등기에 관계없고요 허가에 관계없어요 저희가 민법에 가면요 민법은 무슨 무슨 권 이런 것 같은 건 공통점이 다 뭐냐면 전부 다 등기해야 한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 등기해야 한다 그렇죠 등기해야만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세법은 대항력이 있고 그런 건 안 따져요 무조건 그냥 취득했으면 그 자체만 갖고 과세하지 절대 등기나 허가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취득이요 등기허가에 관계가 없다 자 볼게요 85쪽 가봅니다 맨 위 중간 1번 자 취득세의 정의 보세요 정의 자 취득세는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에요 보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납세의물의 성립으로 해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가에게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을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과세는 유통세이며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보관하는 행위세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취득세는요 소유권 이외에 대해서는 절대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두 번째 특징인데 볼게요 첫째 지방세 중에서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지방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첫 시간도 했죠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지방세도 있고 또 도와 구가 걷는 것도 있고 시군구가 걷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 지방세의 일부입니다 항상 특광도에서 걷는 지방세의 일부다 두 번째 보통세이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 대해서 부과는 유통세이고 취득행위에 대해서 부과는 행위세이고 응능과세이고 물세입니다 취득하는 물건마다 가깝게 걷는다 이거죠 세 번째 취득세는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과 성립에 의해서 취득할 때 성립이 됩니다 네 번째 절대 등기나 등록에 관계가 없어요 이게 아까 무슨 주의요 사실주의 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등기 등록을 안 따집니다 5번 과세표준은 전부 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에요 제가 취득세는 항상 취득 당시가 되고 나중에 보겠지만 양도세는 양도 당시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6번 넘겨서 셀 부분인데 정률, 즉 퍼센트예요 퍼센트로서 차등비례세율 전부 다 차이 나게끔 적용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을 플러스 미너스 5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되는 중과세율도 있대요 이렇게 각각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 취득글로버스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요 상속은 언제까지 6개월, 9개월 내에 신고 오고 그래서 보통은 60일 내에 신고 오고 상속은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8번 신고 납부가 이행 안 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부당하다면 몇 퍼센트? 40 일반부 신고 얼마? 20 일반과소 10%씩 각각 붙게 돼요 아홉 번째 자 조심해야 돼요 면세점인데 취득가액이에요 취득세가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까지 50만원 이하일 때 과세가 난다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걸 보고 취득세라고 하면 안 되고 분명히 뭐 취득가액이에요 취득한 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뭐라고 합니까? 면세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특징을 쭉 봤고 자 이제 687조 갑시다 그런데 이제 취득이 뭐냐 자 볼게요 자 취득의 정의와 구분인데요 자 보여 취득의 정의와 구분인데 취득이 아까도 얘기했죠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 갖는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소유권을 그럼 어떻게 갖냐 어떻게 갖냐 진짜 갖냐 사실상 갖는 거냐 아니면 진짜는 아닌데 사상식이 아니고 병신 나갔네 사실상이에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지금 사실상 받는 거냐 아니면 실제는 변동 없지만 인정될 거냐 이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1번이면 두 개가 있는데 1번 봐요 자 취득의 정의 87조개 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은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관척이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과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게 취득의 정의고요 자 두번째 2번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선박, 차,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모여 의지하여 즉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럼 결국 취득은 두개요 1번은 이렇게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취득이요 2번은 인정되는 취득이에요 두가지에서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냐 인정되는 거냐 두가지고요 자 셋째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등 취득은요 관계법령에서 등기등을 이행하지 아니해서도요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가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하고는 그 양수율은 각각의 취득자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등기와 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 자 맨 밑에 2번 봐요 취득의 구분인데 자 방금 했던 거 이거예요 취득은 실제 취득된 거냐 인정된 취득이냐 그래서 보면 맨 밑에 1번 자 취득의 형태는요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이 있구요 또 승계 취득이 있구요 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얘도 취득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다 의제 취득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넘겨보시면 취득의 표가 나올 거예요 취득의 표에서 취득의 구분이라는 도표가 나올 건데 그 표만 볼게요 그럼 결국 다시 한번 취득했대요 뭘 갖는 게 취득이에요 소유권을 갖는 게 취득입니다 이때 그럼 어떻게 소유권을 갖냐 이건데 첫째는 그게 실제 변동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이 있고 둘째 사실상 아닌데 인정되는 거 뭔 취득 의제 취득이에요 이게 두 가지 그래서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게 무슨 취득이요 사실상의 취득이요 둘째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인정된 취득 뭔 취득이에요 의제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취득된 거고 얘는 뭐 인정된 취득이다 두 가지 다시 사실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고 원시 취득 둘째 뭐가 있어요 승계 취득이 있죠 이 때 다시 승계도 두 가지에요 이게 일정한 대가가 있는 유상승계에요 대가가 없는 무상승계 둘로 구분해요 이렇게 그럼 결국 취득은요 사실상 취득 의제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일체의 모든 취득을 의미합니다 자 보죠 이제 도표 보세요 첫째 원시 취득이에요 얘는 보통 제가 원시는 상대방이 없이 나 홀로 취득한 건데 뭐 뭐가 있나 봐요 첫째 토지인데 땡땡 자 공유수면 매립관차가 돼요 이게 공유수면 매립관차가 뭐냐면 하천 바다 같은 걸 메꿔요 메꾸게 되면 없었던 땅이 생기겠죠 그 자체가 원시 취득이고 당연히 취득세 과세합니다 두번째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건물 지우면 돼요 신축이나 재축하면 됩니다 세번째 선박입니다 선박은 건조한대요 이게 건조건물이 만든다 그래서 배를 만들면 없었던 배가 생겨나겠죠 얘도 원시 취득이요 네번째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입니다 뭡니까 얘는 제조한대요 만드는 거죠 만들면 없었던 자동차 같은 게 생겨나겠죠 역시 그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광업권 업권 뭘 통해서 추론 과정을 통해서 원시 취득에 속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민법상 시효 취득이 있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특정 상대방이 없이 나 홀로 취득한다가 다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나 홀로 취득이 다 원시 취득이요 원시 취득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의할게 선박도 마찬가지고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광업권 업권도 마찬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요 보니까 원시 취득은 제외한다 또 면제한다고 쓰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선박이나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업은요 원시 취득은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그때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죠 과세 안하고 언제부터 과세한다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한다 다시요 그 선박 차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업은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고 언제부터 과세해요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한다 언제부터 승계 취득일 때부터 세금을 과세한다 이게 이게 이 자체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선박 차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업은 절대 원시 취득은 과세하네 언제부터 한다고요 승계 취득부터 과세합니다 자 두번째 승계 취득을 하죠 승계 취득은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대가가 오가면 유상승계요 대가가 없으면 무상 승계가 돼요 그래서 유상승계는 대표적인 매매 같은 거죠 매매 같은 거 등등등이고 무상승계는 증여 같은 거 이런 것들 등등등 그래서 유상과 무상의 취득 그래서 보니까 매매, 교환, 현물, 출전, 유상 자 무상은 상속증의 기부 같은 겁니다 무상 승계 취득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취득 무엇인지 사실상의 취득이고요 두번째 의제 취득 갑시다 자 시험은 요게 달라요 의제 취득인데 자 인정되는 거예요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없지만 인정되는 건데 그 책에 보면 그 도표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4번, 4가지인데 여기서 1, 2, 3번은 셋 다 공통점이에요 1, 2, 3번은 셋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셋 다 공통점은 항상 변경돼야 돼요 변경 되고 앤드 동시에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늘상 변경이 돼야 되고 늘상 가액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럼 결론 어떤 만큼 과세냐 그 증가액만큼 그 증가액만큼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뭐든 만큼이요 그 증가액만큼 취득된 거로 보아서 과세한다 증가액만큼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공통점이고 마지막은 과점주주가 있는데 이건 신경쓸 게 없고요 일단 과점주주가 있다 되어있는데 어쨌든 셋 개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어느 만큼이요 증가액만큼 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답니다 제목 보니까 토지에 봐요 뭐예요 지목변경 가액 증가입니다 둘째 건축물은요 중축이나 개수입니다 안 쓰여있지만 얘도 가액 증가고 세 번째 차나기계장비 항공기입니다 아니 차나기계장비 선박이에요 역시 뭡니까 종류변경 가액 증가입니다 네번째 과점주주입니다 4개인데 다시 한번 4개 중에서 3개는 똑같아요 항상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어느 만큼 과세한다 증가액만큼 과세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보죠 토지 같은 게 붙으면 이런 거 지목변경이 뭐냐면 이런 거죠 지목변경은 조건이 처음에 취득한 거는 농지였어요 농지였고 토지 금액이 1억 원이었대요 이 땅을 잘 갖고 있다가 중간에 지목을 변경했어요 뭐로 땅의 용도를 대지로 바꾼 거예요 땅의 용도를 그래서 이렇게 용도 바뀐 게 이걸 보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지목변경이라고 해요 지목변경 그러면 농지였을 때 토지 금액하고 대지일 때 금액은 당연히 다르죠 대지일 때 보니까 얼마 토지 금액 1억 5천쯤 간대요 그럼 종전보다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5천이 증가됐죠 5천 예술계의 지목변경이고 두 번째 중축계수인데 중축은 뭔지 알죠 종전이 있다만한 건물을 이만큼 더 중축한 거예요 건물을 더 키운 게 이게 중축이에요 그럼 계수는 뭡니까 계수는 속된 말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 게 계수야 그럼 중축이 됐건 계수가 됐건 가만히 보면 증가분 발생하죠 리모델링은 변경분 나와요 그럼 역시 가액 증가가 나온다는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개는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 또 세 번째 차나 기계장비 선박입니다 종류변경은 개조한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걸 뜯어 고친 건데 고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게 89쪽 가봐요 89쪽에 가면 우측에 밑에 4번에 보면 의제취득이라고 있을 거예요 의제취득 봐요 토지 지목 변경의 그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봐요 두 번째 건축물의 개수입니다 개수란 다음 중 원안에 속하는 걸 말합니다 기업번 건축법이 다른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의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음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 도크, 접안, 도관, 급수배수,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의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개수는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D번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다음 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승강기, 둘째, 발전시설 셋째, 난방용 보일러 넷째, 에어컨 그 다음에 금고, 교환시설 그 다음에 급수, 냉난방시설 그 다음에 군의 변전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뭐랍니까? 개수 세 번째가요 차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입니다 보죠? 땡땡 차나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됐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세 개는요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그 원어만큼 과세? 증가된 액수만큼 과세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의제 취득이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과점 주주입니다 이거요 명칭 조심하세요 대주주가 아니고 과점 주주입니다 그럼 과점 주주가 의제 취득이 되려면 다시 한번 예를 볼게요 이제 과점 주주의 요건이 있는데 볼게요 일단 과점 주주 과점 주주의 의제 취득이에요 과점 주주의 의제 취득이 되고자 하면 조건이 붙는다고요 조건이 첫째 그 주식의 지분율이요 지분율이 50%가 초과가 돼야 되고요 50% 이상이 아니고 50% 초과입니다 되면서 앤드 그 회사에 그 법인의 지배권 회사에 지배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분도 50%가 넘어야 되고 그 법인의 지배권도 있어야 한다 이때 이 50%는요 나 혼자 50도 관계 없고 앤드 나하고 특수관계인 이 특수관계인 합쳐서 합쳐서 50%가 넘어야 돼요 나하고 다 합쳐서 50%가 초과 되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항상요 비상장 법인 비상장 법인만 해당해요 과점 주주가 절대 상장 법인은 안 돼요 절대 비상장 법인만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법인 설립시요 법인 설립시는 해당이 없어요 즉 내가 50%가 넘어서도 절대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에는 50이 넘어도 의제 취득에 해당이 안 돼요 안 되고 설립 이후에 설립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가 돼서 50%가 초과 됐을 때 이때부터 과세가 성립돼요 설립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가 됐을 때부터 과세가 성립되게 돼요 넷째 과점 주주는요 대신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다 되면 대체 어느 정도 과세냐 대체 어느 정도가 의제 부분이냐 의제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법인이 소유한 법인 소유의 법인 소유의 소유의 취득세 재산가액이에요 즉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재산가액입니다 요거에다가 곱하기 항상 예를 하죠 주식 지분율을 곱해요 이때 요 주식 지분율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점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 난생처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다면 이때는 전체 지분을 다 곱해요 전체 지분을 다 곱합니다 둘째 이미 과점 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증가되었대요 어느 만큼 이때는 그 증가분만큼 이때는 그 증가분만큼을 과세합니다 셋째 과점 주주였던 자가요 과점 주주였던 자가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또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그 증가분만큼 이때도 그 증가분만큼을 과세하게 돼요 세 가지에요 그래서 과점 주주가 처음 되면 전체 지분 다 곱하고 증가되면 증가분 곱하고 마찬가지 이때도 셋째로 증가분만큼은 곱한다 주의할게 이 증가분하고요 이 증가분은 달라요 똑같은 명칭은 증가분인데 의미하는 내용은 똑같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된 게 있는데 뭐냐면 분명히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재산가액인데 이게 작년도까지는 실제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만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신탁재산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신탁한 재산도 포함해 신탁재산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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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해 법인이 갖고 있는 신탁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보죠 한번 교재 90쪽인데 뭔지 읽어볼게요 중간에 동거점이 4번이에요 과점 주주입니다 요건인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 남명과 그의 특수관계 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나 출제하기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출제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즉 법인의 지배권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 여기 두고 과점 주주라고 합니다 니은번 과세 범위도 뭐죠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괄호 열고 이게 올해 추가된 건데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재매로 등기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을 뭐한다 포함한다 작년까지는 신탁부동산이 포함되는데 올해부터는 신탁한 부동산이 다 포함이 돼요 을 취득해요 다시 바르고 단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을 안 봅니다 항상 법인 설립한 이후부터가 과세가 돼요 이 경우 과점 주주는 취득세에 대해서 뭐도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더 봅시다 우측에 91쪽에 중간에 2번 과점 주주의 납세 의무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1번이 처음 된 거예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거고 2번이 증가된 거고 3번도 증가된 겁니다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보죠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C가 모여서 땡땡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때 A가 출제한 금액이 4억원 이고요 B가 출제한 것도 4억원 이고요 C가 출제한 게 2억원 입니다 합이 10억원이에요 10억 금액이 나왔어요 이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본금 자본금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 건물로 취득을 하고 회사 땅도 취득을 하고 회사의 자동차 같은 것도 취득했어요 전부 다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다 이렇게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출자금액 대비 주식지분 따지면 얘는 몇 퍼센트에요 주식지분 40%입니다 얘도 40%고 얘는 20%고 합이 100%에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50%이 넘는 애가 없죠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되고 나서 B가 B가 주식을 취득했어요 누구로부터 A로부터 무료 주식을 20%나 취득했어요 20%나 그럼 얘는 종전거 B는 종전거 40% 취득한거 20% 합이 얼마 합이 60%이네요 50%이 넘었네요 그죠 뭐가 됐어요 과점 주주가 된거에요 됐는데 B가 전해부터가 아니고 지금 처음 된거에요 지금 40이었다가 갑자기 60 처음 된거에요 처음 처음 됐으니까 전체 지분을 다 곱하면 된대요 어떻게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금액은 다 한게 10억이에요 10억 곱하기 주식의 지분율 얼마 전체당 60%에요 6억 나와요 6억 6억 그럼 6억만큼 B가 상거도 봐서 B에게 6억에 대한 세금을 또 과세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 건물이건 토지건 다 회사가 세금을 냈겠죠 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낸다 또 낸다 그리고 둘째 이번 다시 B가 C로부터 주식을 또 샀어요 또 다시 취득한게 10%다 그럼 60에서 10하면 얼마 70%네요 그죠 70% 또 취득이 됐어요 그럼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증가됐네 그럼 역시 과점주주인데 지분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분만큼 돼요 얼마 곱하기 10억 곱하기 증가된 비중 얼마 10% 얼마입니까 1억 그럼 다시 B에게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또 물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있고 세 번째에도 가죠 70여도 내가 주식을 팔아요 자 팔아서 40이 됐다가 다시 사서 90이 됐어요 90을 그럼 과점주주였다가 일반주주였다가 또다시 과점인데 이랬을 때 증가분이 과점돼 지금도 이때는 대체 증가분이 얼마냐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증가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지금부터 과거의 제일 높은 지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거하고 그럼 뭐가 제일 높아요 70 그럼 얘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증가분이 돼요 얼마입니까 20%네 그럼 역시 법인의 재산금액 10억 곱하기 증가된 20% 얼마 2억 그럼 역시 이 금액이 누구예요 비액의 세금을 또다시 물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점주주가 처음 되면 어느 만큼 과세 전체 지분 다 증가되면 증가분 역시 증가분만큼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91쪽이 가면 2번 과점주주의 의제 취득에 그래서 납세 의무의 1번 최초로 된 거 2번 증가된 거 3번도 증가된 거 그런 패턴으로 구분되니까 한번씩 다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취득의 정의 까지 다 정리해봤고 그래서 특히 위혈극 의제 취득은 다시 한번 꼭 정리합니다 자 넘어가면 93쪽이 과세 대상인데요 자 좀 쉬었다가 과세 대상 부터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